커피 에어가님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한세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 데이터는 유럽 10개국의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흡연자, 음주가 그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며 사망의 위험도도 낮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커피를 마시면 간이 더 건강해지고 혈당 조절도 잘 돼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건강적인 이점들을 제공하는 커피의 특정 화학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하루에 커피 3잔 정도를 마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